경상북도는 도내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상주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된 이후 10일 울진 북면에서도 감염 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어 도내 asf가 처음으로 발견된 후 15일 만에 문경읍 관음리에서 또다시 양성 개체 한 마리가 22일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발생으로 경북에서는 상주 23마리 울진 2마리 문경 1마리 등 세계 시군에서 야생 멧돼지 26마리가 asf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약 4.5km 동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월악산 국립공원을 경계로부터 남쪽으로 0.5km밖에 위치한 지점입니다.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방역대책 일환으로 활동 중이던 문경시 소속 피해 방지단에 의해 발견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두 차례의 정밀검사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도와 문경시는 감염개체 발견 지점 주변에 긴급차단 울타리와 경광 등 기피제를 설치해 야생 멧돼지의 접근을 막고 추가로 있을지 모르는 폐사체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상주 화남면 지역은 경북도에서 긴급지원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남쪽으로의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소백산과 월악산 송리산 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전파되는 양상이다며 영주와 예천 지역으로의 추가 발생 위험도 있어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 야생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히 관할 시군에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